민요린하고 김연아 스케이트죠. 민요린도 스케이트 드라마 하셨잖아요. 맞아, 트리플. 트리플 했었잖아. 어? 걔가 트리플 했었잖아. 민요린이 스케이트 영화 했었고, 김연아가 스케이트 했었고. 유진이 뭐? 제 스케이트 안에 들어있어. 유진? 유진이 몰라. 둘 다 동갑이야, 동갑. 기광이랑 김연아는 동갑이었어, 말투. 기광이랑 김연아는 우리가 맞아, 헷갈려죠. 맞아, 맞아. 이 기광은 김연아 같은 띠고. 그리고 키스신이 있었고. 키스신이 있었고. 유진은 래퍼. 유진은 래퍼. 김연아 같은 띠로 가는 거야. 알았어, 기억도 잡자. 야, 겨울연가 같아. 왜? 유진이라고 했잖아. 겨울연가에서 지훈이 누나 배역이 정유진. 김연아. 김연아 그 연이 내가 봤을 때 힌트 하나가 연가인 것 같아, 연가. 맞는 것 같아. 그치? 아까. 평범계단 피게스키 뭐 그렇게 타고. 우리가. 일단 우리가. 우리 또 하나가 뭐야? 하나는 얘기 안 해줘, 얘기 안 해줘. 아, 우리가. 너무 김연아. 아, 소년제를 계속 밀고 나가. 그래, 소년제를 이제 갔지. 김연아는 왜 이렇게. 왜 얘기했지? 이거 뜯으면 이기라고. 왜 얘기할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야지. 형, 저게 솔직히 유진이 솔직한지 아닌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을까? 이효리를 쓰는 거야. 왜요? 공주현 씨도. 망했네. 우리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쨌든 우리 지훈 누나라는 가정을 뜯어버리자. 오케이. 지훈 누나 먼저 뜯어버려. 콜. 어차피 인정사정 다 줄 거 없어, 지금. 티가 없어. 그럼 왔는데. 유진. 그쵸? 근데 김연아. 야, 우리 둘이 달고 올게. 거기 있어. 알았어. 네나 달고 올래? 붙을래? 붙어? 붙어? 진짜 붙잡고 붙어? 다 노랑팀이야. 다 왜, 다. 아니야, 아니야. 타주세요, 타주세요.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어떻게 해. 둘이 2번 갔어? 둘이 2번 갔어, 2번 갔어? 둘이 2번 갔어. 또 생활, 됐어. 됐어, 됐어. 오, 형, 또 생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 오, 오. 됐어, 오. 됐어. 야, 됐어. 기광이 있었지? 기광이? 버전 사수야. 기광이! 기광이 뜯었어 봐봐! 산은 뭐야? 기광이 뭐야? 기광이 뜯었어 기광이 뭐야? 기광이 뭐야? 쥐?! 쥐?! 내가 뱀 아니고? 아 기광이 아니야? 너 뱀 아니야? 기광이 뱀 아니야? 우리 기광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지금까지 너랑 볼까? 너무 빨리 와 기광 아니 기광이 뱀이 아니야? 야 야 얘들 다 모여보자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세 개가 야 이게 아니야? 야 우리 쪽에 있어 아니 기광이가 아니라고? 야 기광인 줄 알았는데? 야 너 민유린 씨랑 야 너 민유린 씨랑 네った 아니 니가 왜 얘기해 줘 얘기 못 teasing 야 저기 하고 가азыв peak 민유린, 민유린 민효린 야 야 아저씨 뭐 알 거야? 민요린 야 말아봐 민 뭐 알 이거? 민요린? 아이 말아봐 저기 아 뭐야! 아 말아봐. 아 뭐야! 아니 지각이었어. 얘기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멈추마 지금. 그걸 왜 얘기해. 그걸 얘기했어? 아 정말 깨방진 거. 아니 진짜 왜 얘기해. 우리 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팀이 조심해 형.